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오게 됐어요. 자주 올라오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학습량이나 학습방법, 학습시간 분배랑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의 짐을 같이 나눠 들어주고자 선생님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예비 고1인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부시간 분배입니다. 현재는 국어, 그리고 과학, 한국사, 사회 이렇게 두 강씩 격일로 듣고 있는데 한국사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을 늘려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한국사도 다른 과목들과 같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 과목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이 시간을 다른 공부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고 불쑥불쑥 생각이 튀어오릅니다. 한국사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예비 고1인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해야 되는 주요한 과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사를 지금 해야 되나?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시간을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전문가는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한국사랑 통합사회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어나 수학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을 어느 정도로 내가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최저선을 알려드릴게요. 최저로 해야 되는 분량은 어쨌건 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량만큼은 개념도 학습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선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얘가 최저선이에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서는 1학기 분량 그리고 전체 2학기까지의 분량들을 모두 다 공부를 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내가 다른 것들의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한국사회에 투자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량까지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Q&A에 진짜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선생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공부를 하려면 몇 강까지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학교마다 다 달라.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가 고려시대까지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삼국시대까지도 있고 어떤 학교는 조선시대 또 어떤 학교는 개화기까지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진학할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시험 범위를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학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민을 보내준 친구는 너무 잘하고 있어. 국어나 과학, 한국사, 사회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언어 한쪽에 편정돼서 하기보다는 골고루 지금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고민 읽어볼게요. 쌤, 동아시아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 친구가 고민을 보내준 게 선생님은 되게 재밌었어요. 일본사는 야마토 정권,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가마코라 맞고, 무로마치 맞고, 전국시대, 에도 맞고, 메이지 정보, 쇼어 정보 등등 단어 하나하나가 헷갈리고 암기할 때도 큰 걸린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거를 고민 상담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일본사의 모든 흐름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데 중국사 또한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막 쭉 적어졌어. 그런 다음에 베트남사까지 있다니까 더 걱정이네요. 일단 여러분, 이 친구가 너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역사가 사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 우리가 스토리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밌게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건데 일본사가 내가 특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어쨌건 간에 한국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가락이 있고 한국사는 또 아주 초인 때부터도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던 거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도 조금 길고 이 관련된 정권이나 이런 시대가 바뀌는 거에 이름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낯선 거를 익숙하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사까지 있다니까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사는요. 2015 개정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 빠졌어요. 100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5% 정도 남아있거든 마지막 1, 2, 3, 4, 5단원 중에 5단원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베트남사가 일부 출제가 되지만 그 전까지의 내용들은 다 빠졌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표는 아무래도 안 돼서 탈다 외우고 있는 지경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일단 연표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도까지 다 외워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 4종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진행해 나갈 때 연표도 정리를 해주거든 연표를 정리할 때 이거는 사건의 순서만 기억하면 된다. 혹은 이거는 사건의 연도까지 기억해도 라고 하는 포인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연표 같은 거는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 시험 시험 전까지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이 이거 진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연표 같은 건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 예를 들어 고려의 왕건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고려를 건국해서 어떤 식의 정책을 펼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연도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왕건이 후선권을 통일한 연도 이렇게 장학 퀴즈식으로 우리가 단순 암기식으로 연도를 인출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에 맞게끔 암기 연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인출입니다. 인출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뇌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기관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나한테 종이컵에다가 물 담아줬던 사람 이름이 뭐였지? 라고 뇌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의 이름이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주인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뇌는 그 정보를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 그 사람 이름이 이다지였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이다지를 훨씬 더 각인해서 기억한다는 거지. 이 말인즉슨 연표를 암기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자주 연도를 인출하는 연습을 해 나가시고 그거를 반복해서 자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선생님은 실제로 그래서 한쪽에다가 연도 쓰고 한쪽에다가 사건 쓰고 난 다음에 외워보고 안 외워지는 것들만 포스트잇에 쓰고 난 다음에 잠이 들어.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에 그거를 인출하는 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해.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20개가 안 외워졌는데 그게 점점점점 10개, 5개 뭐 시험 직전에는 1개, 0개 이렇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동아시아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동아시아사는 선생님이 진짜 전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각국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섹터를 만들었잖아. 중국사의 고유한 흐름, 한국사의 고유한 흐름, 일본사의 고유한 흐름을 정말 재밌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학습을 해두고 스토리와 그 흐름이 탄탄하면 뒤에 있는 주제사로 넘어가더라도 헷갈리지 않거든 그 고유한 흐름을 먼저 학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스토리의 흐름 자체가 그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어 나갔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탄탄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연도를 넣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서 개념의 스토리를 탄탄하게 학습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되게 심플하고 귀여운 질문인데 한국사 통합사회는 선생님 강의와 교재 복습만으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나요? 이 친구는 완벽을 좋아하는데 빈틈없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인이 중학교 때 사회랑 역사를 쉽게 공부하고 성적도 좋았대. 고등학생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잘했던 것처럼 사회랑 역사를 막 만점을 받고 싶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와 교재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거지 당연하죠 여러분. 선생님이잖아. 통합사회 교과서 4종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8종. 선생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고1 고2 고3까지 가르치고 인터넷 강의 사교육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1등을 한 사람이잖아. 믿으세요. 선생님 교재와 강의만으로 완벽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내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그 수업에 나가는 강의 안이 가장 중요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도 사실 학교 바이 학교 학바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단순 암기식으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학교는 문제 모의고사식으로 나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 학력평가나 수능 문제들, 평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이 출제가 되니까 사고력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고려왕권에 훈유십조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려왕권과 관련된 훈유십조에 사료를 주고 그 사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모의고사형 문제예요. 그런데 학교별로 선생님마다 문항을 출제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공부하게 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향과 조포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엄청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이 학교 간 다음에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인사를 하러 가. 그런 다음에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눈을 살짝 풀어서 선생님 뒤에는 이렇게 책을 살짝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들에게 각 이제 출판사별로 증정번의 문제집을 주게 되거든. 항공사 증정번 문제집을 뭐 3, 4권을 주게 되면 선생님들이 문항 출제할 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문항들 참고를 하시지 않겠어? 그 문제집, 학교에서 선정하고 있는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학력평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선생님 교재이고 이거를 한 번 더 볼까요? 선생님 저는 선사시대와 고조선시대까지는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삼국시대부터 왕과 업적들이 마구 나와 어렵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 한국사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번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삼국시대잖아. 삼국시대여서 그래요. 한국사의 3대 무덤의 첫 번째 무덤. 학생들이 제일 진짜 나 이거 한국사 완전 못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가 왜 다른 시대는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을 배우는데 삼국시대는 고구려도 나오고, 백제도 나오고, 신라도 나오고 이 각 국가가 4세기에 고구려는 어땠고, 백제는 어땠고, 신라는 어땠고 하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해서 어려운 거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국사가 우리나라는 역사가 정말 유과하잖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선생님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는 뭐다? 흐름이다. 전반적인 큰 흐름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졌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채워 넣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흐름 잡고 세부적인 내용 보고 다시 한번 흐름 잡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 감각을 잊지 않으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거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고1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역사 과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많이 틀려서 외부 지문을 안 틀릴 수 있는 공부법을 같이 알려주세요.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수업을 나갔을 때 다루지 않은 사료가 시험에 나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통합사회 뭐 대부분의 사회탐구나 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딱 배운 게 A라고 하는 이 종에 들어가 있는 만큼만 내가 배웠다면 이 내용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를 벗어난 다른 자료가 나와서 응용해야 되는 것들이 어려운 거잖아. 자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를 학습하는데 문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배우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에서는 이미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료를 출제를 하실 거야. 그럼 이 사료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답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개념이 탄탄하며 사료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한국사뿐만 아니라 통합사회의 개념이 본질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선생님 진짜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 다 말리네요. 저 사학과 가도 될까요? 사학과 나오면 어떤 진로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어. 요즘에 문의과에서도 이과를 굉장히 선호하고 문과 계열에서도 뭔가 사학과처럼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진로가 좀 취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평생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길을 개척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야 이게 좋대 라고 해서 갔다가 만약에 나한테 맞지 않는 길이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야 니가 나 이거 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학과 나왔을 때 진로는 너무나 다양하죠. 선생님처럼 정말 역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증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 선배들을 살펴보면 역사 쪽과 관련된 직접적인 진로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부가역사재단 같은 곳에서 역사를 연구를 한다던가 중고등학교의 선생님, 대학교의 교수 이런 계열들도 있었고 혹은 역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습득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방송국의 PD로 일을 한다던가 기자로 활동하는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제일 잘 맞는지 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잖아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저는 예비 고1인데요.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일단 고민이래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나올까? 동아리 활동이 지나치게 많진 않을까?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좀 부족하진 않을까? 수능까지는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다보니 공부하는데 방해도 되고 또 몸도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웃었냐면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해 선생님도 별명 겉질려 라고 했잖아. 걱정을 즐기는 여자. 그냥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고 이게 막 기대감도 많고 그만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 이게 고민이 많으니까 또 이제 현실에 일이 잘 안 잡혀. 그래서 부담금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나만의 페이스를 찾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걱정이 진짜 많았어.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걱정이 막 떠올라가지고 공부가 잘 손에 잡히지 않으면 걱정 노트에다가 걱정을 이렇게 써봤어요. 선생님 이거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지금부터 3초 동안 절대로 하얀색 곰을 떠올리지 마. 선생님 셋을 세는 동안 1, 2, 3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때? 3초 동안 하얀색 북극꽃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 실제로 걱정과 불안은 이 탄성이 강한 스프링과 같아서 우리가 누르려고 할수록 더 튀어 오르거든.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생각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걱정거리가 떠올라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차라리 표현해 주는 게 좋아. 걱정 노트에다가 걱정을 쓰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쓰고 그 걱정을 쓰다 보면 실제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거든. 그래서 걱정 노트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다짐이 되는 거야.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의 다짐이 되는 거지. 시험 결과 노력할 만큼 잘 나올지 모르겠다. 노력한 만큼의 시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 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항상 선생님이 생각을 했던 게 임용고시 준비할 때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임용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시험에서 합격할지 떨어질지를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를 해야 되면 임용고시 한국사 공부를 할 때는 당장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통해 임용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당하는 굉장히 절박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되니까 나는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학생들과 첫 두근두근되는 한국사 첫 번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 교육심리학도 마찬가지로 교육심리학에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되거든 그런 챕터를 공부할 때도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당장 내일 학교폭력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상담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공부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당장에 불안하고 뭔가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미래에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을 생각해 봐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고단한 현실을 나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의 기운을 끌어와서 살아내는 거지 그렇게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선별했던 이런 고민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조금 더 가벼워지셨나요? 다른 고민들도 있으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읽고 같이 나눌 만한 고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은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가까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일단은 감사합니다.